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천구갑 공천을 받은 황희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양천구를 방문했습니다. 백여 명의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황희 의원 사무실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민생 파탄의 책임자인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양천가 발전을 위해 도시 전문가인 황희 의원의 3선 당선이 필요하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목동깨비실장을 찾아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서민을 외면하는 정권은 심판해야 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총선 승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천구갑 선거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승부를 예측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호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양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에게 먼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44.8%로 양당 간의 격차는 1.3%로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녹색 정의당 2.1%, 기타 정당 6.5%, 지지 정당 없음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2.2%, 국민의힘 43.7%로 양당 간의 격차는 지지 정당과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녹색 정의당 1.5%, 무소속 1.9%, 기타 정당 4.9%, 지지 정당 없음 3.2%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의 연령별 지지율입니다. 40대와 5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60대와 70대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와 20대는 국민의힘이, 3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에서,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표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9.2%, 국민의힘이 43%로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녹색 정의당 2.4%, 기타 정당 11.5%, 지지 정당 없음 1.6%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김원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여론조사 곧 최의뢰해 지난 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무선과 유선 혼용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양천갑 후보자 공천을 확정하기 전에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만큼, 후보 확정 이후 과연 어떤 지지율 변화가 있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겨운에 쌓인 묵은때 제거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는 오늘 기관과 고의회,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새봄맞이 은평구 환경정비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도심 곳곳에 쓰레기를 채우고 불광천 주변 인도에 설치된 유리난간을 닦았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저희 은평구 국민들에게 그동안 묵은 때도 씻어서 날려보내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다 날려보내자는 취지로 오늘 이쪽 불광천 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도 관공서, 또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 통학로 할 것 없이 청소를 하러 나왔습니다. 또 빗재료 등을 이용해 불광천 하천 바닥을 청소하고, 자원순환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김도지사는 문 전 대통령께서 당의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김도지사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인천지역 대형병원 의사들이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오후 4시 기준 인천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전체 전공위 553명 중 216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위의 39% 수준입니다. 또 현재 미근무자는 3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형병원에서 근무할 전임위까지 줄고 있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시 의료원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인천보훈병원, 인천적십자병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 등 6곳의 공공의료기관에 비상진료를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료원의 경우 전문의들이 번갈아 당직을 서면서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의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일로비전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지역구 예비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LG일로비전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별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청취하는 보도를 이어 왔는데요. 이슈토크 대담에 출연하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선거 공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철도시설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철도 지하화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추진단은 철도시설 상부 개발과 지하철도망 건설 방안, 지하철도 노선의 재배치와 통합 역사, 교통 환승 체계 등 추진 방안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우선 경인선 등 정부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제안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연내 선정한 후 2025년 상반기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71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달 중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1억 6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서울시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3,368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자치구 예산 22조 3천억 원 가운데 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해 대비 1억 6천 6백 70억 원이 감소한 것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은 42만 4천 원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에 전기버스 50대를 투입합니다. 특히 김포와 서울역을 오가는 8,600번 노선 등 김포 지역에만 총 10대의 2층 버스를 투입할 계획인데요. 도는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전기버스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전기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의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36만 원의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15세 이상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에 LPG차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차나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롭게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필증상의 주소지가 인천시여야 하며 기존 경유 차량은 폐차해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시 대기보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에는 성면이 10에서 15% 함유된 건축 자재로 노후화로 성면 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는 주택과 창고나 축사 등의 비주택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붕 개량도 함께 지원합니다. 한 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성이 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또는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세척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세척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흐린 물 발생이 찾은 중구 해안동 1원과 부평구 부평동 1원 등 12곳의 대상관로 54km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